일본어 스태얼 스타덕 여러분의 일본어 주치의 덕터 요미에요. 자,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처방해 드릴 문장은요. 나 아직 그 형아 안 봤으니까 스포하지마 네, 이 표현입니다. 스포라는 말이 나왔네요. 이거는 스포이라 줄임말인데 아직 영화라든가 소설, 만화 같은 걸 보지 않은 사람에게 그 내용을 좀 말해버리는 거 그런 걸 스포라고 하죠. 자, 이 표현 자연스럽게 일본어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? 네, 이렇게 말하면 돼요. 네, 이게 바로 스포이라는 뜻인데요. 네, 이게 바로 스포이라는 뜻인데요. 마레, 이 부분은 마레르, 틀기다 라는 동사가 있어요. 그 두 개가 같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. 네타바레 라고 하고요. 시나이데, 이거는 하지마, 뭐 뭐 하지마 라는 표현입니다. 수루의 나이형에다가 내가 붙은 거예요. 네, 자 다시 한 번 앞에서 부터 말해볼게요. 와다시, 아는 에이가 まだ見てないから 네타바레 신아이데. 와다시, 아는 에이가 まだ見てないから 네타바레 신아이데. 와다시, 아는 에이가 まだ見てないから 네타바레 신아이데. 네, 자 오늘도 일본어 초반 완료! みなさん, 오다이시이! 세 번 따라 말해주세요. 와다시, 아는 에이가 ま다見てないから 네타바레 신아이데. 와다시, 아는 에이가 まだ見てないから 네타바레 Shind меся. 와다시, 아는 에이가 anklementights tomorrow 와다시, 아는 에이가 led 정국 발zeni 열저 soir아어 acesso 네, conv greuto